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떠나서 이제 자신이 계획했던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한 군데인 드로아 지역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목회자가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장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본문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청년이 설교 듣다가 졸아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랬죠 예배 시간에 졸으면 큰일 난다고 사도행정 20장에 유두고를 보라고 말씀 듣다가 졸아서 이렇게 설교하면 바른 설교겠습니까? 바르지 않은 설교겠습니까? 네? 바른 설교예요? 그러면 여기서 안 좋은 사람 거의 없을 텐데 우리 다 죽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죽은 유두고가 만약에 그 창문에 걸터 안고 그리고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말씀 듣다가 제대로 듣지 못해서 떨어져 죽은 것이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훈이라면 유두고를 바울이 다시 살릴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그냥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죽었다 이러면 이제 설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듣다가 졸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됩니다 하지만 뭐예요? 살려줬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죽은 이 청년을 살려주셨을까 왜 바울은 지금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굳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랜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굳이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은 그 청년을 살려줘야만 했을까 힌트가 바로 살려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힌트는 오늘 12절 말씀 이 청년이 살아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적지 않은 위로를 받더라 드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청년의 사건은 아주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며 드로아 성도들에게는 이 청년이 살아난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의 삶에서 우리도 똑같이 이 유두고와 또 이 드로아 지역의 신앙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안식과 예배, 성찬, 말씀 이것은 매일 우리의 삶에서 보여줘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만 예배하고 주일에만 예배하고 한 달에 한 번 성찬식 하고 특별한 때에만 성찬하고 말씀 시간에만 설교를 듣고 그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이 안식일이요, 주일이요, 예배요, 말씀이요 성찬의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해 지고 나서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 즉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 지역에 가면 우리와 미국은 썬데이가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썬데이에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 아랍권만 가도 썬데이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아랍권에 가면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그쪽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주일 예배가 언제냐 금요일 날 오전 11시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봤더니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당시에는 토요일 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날이 쉬는 날이니까 그날 저녁 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하러 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지금 어제 이미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들이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다시 성찬을 띄고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가졌대요? 저녁 시간에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 또 말씀을 사모하여서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띄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제 예배 드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칭교와 봉사와 섬김 공동체가 하나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릿속이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찬 띄기를 날마다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어분 이러한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팬데믹을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팬데믹 3년 동안 우리가 참 저는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예배를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구나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참 모이기 힘들어가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죠 지금도 그 마음이 여러분 동일하십니까? 지금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충신교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뭐 나가면 교회 많아요 한인교회들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내가 교회 오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냐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와 지금 사도행량 20장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에 다 몰려와서 그것도 다락방에 모여서 그 어두운 데 등불을 키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성찬을 뛰며 바울의 강론을 오랜 시간 동안 들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기껏해야 예배 한 시간 반 정말 긴 교회는 아마 한 두 시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를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그러한 마음이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떡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육이 발란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가 요즘에 뭐 새끼 먹으시는 분 별로 없으시잖아요 한 두 끼 먹는다고 했을 때 두 끼 맛있는 거 다 챙겨 먹고 건강을 챙기듯이 내가 정말로 기도와 말씀에 정말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거 너무 우리가 약한 것 같아요 정말로 냉정하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한번 체크업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내가 성경 얼마나 읽었나 기도 얼마나 했는가 분명합니다 안 했습니까? 그만큼 사셨습니다 하셨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왜요? 그게 약속이고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알렐루야 그러므로 분명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이미 예배를 드렸는데 또 첫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는데 이 첫날이라는 것은 하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슬라이드로 좀 보여주시면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헬라운데 뭐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맨 위에가 이제 헬라운데 태, 미아, 톤, 사바톤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이 태 라고 톤이 이게 아리클 정관사입니다 더, 미아, 퍼스트 똑같은 정관사 더 사바톤, 사바스 들어보셨죠? 사바스 우리 미국의 병원 같은 데 엘리베이터 가보면 사바스 엘리베이터 이렇게 써 있어요 사바티칼 엘리베이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식일날 타는 엘리베이터 유대인들이 타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손가락도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수를 다 스탑하게 됩니다 그거를 사바티칼 아니면 사바스 엘리베이터라고 하는데 이건 사바톤입니다 사바톤 사바스 하면 안식인데 사바톤 하면 안식일 이후 또는 안식일의 한 주 이런 식으로 해석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정관사를 제가 그냥 그로 했습니다 첫 번째, 퍼스트, 하나 안식의 주간, 안식 후의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0장 본문에 유대인들이 이 미아 사바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 그 안식 후의 한 주간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의 일주일을 사바톤이라고 했어요 다시, 사바스는 하루 안식일을 얘기하는데 사바톤 그러면 이 미아와 함께, 퍼스트와 함께 오늘 안식일서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를 사바톤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게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영웅 공부할 때 수고 공부해요, 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서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가 안식 후 첫날이라 우리의 첫날은 언제예요? 오늘부터 다음 주에 예배 드리는 날까지 첫날이 돼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돼야 돼요 가장 우선시 되는 예배의 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10시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건 아니지만 매일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그대로, 저 세상에 가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대로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말씀 목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전해서 나가야 돼요 저 어두운 세상으로 이 첫날이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 하나님이 주신 날이란 말이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오는 성경 본문이 어디죠? 창세기, 1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날, 둘째 날 만드신 부분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첫날, 하루 이틀 얘기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라고 얘기해요? 월요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월요일은 오늘 밤 0시부터, 그렇죠? 오늘 밤 0시부터, 내일 하루 종일 이렇게 그런데 유대인적, 또 구약, 창세기적 하루는 언제 시작이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어디부터예요? 밤부터, 밤부터 그게 구약적 사고방식이고 유대인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밤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밤부터 나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밤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빛과 소금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진짜 첫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남들에게 듣지 못할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제가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던 찬양이 있는데 나중에 유튜브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나는 주의 것이라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 찬양을 거짓말 안 하고 한 50번 이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어제도 오후 시간에 한 2시간 동안 제 방에서 계속 틀어놨어요 사나 주구나 우리가 사나 주구나 우리가 사나 주구나 내가 살아있어도 주님의 것 죽어있어도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이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정말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않는 경우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안식구 첫날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었지만 보통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아주 힘들게 돈을 벌어요 하루 종일 일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어떤 확인이 되면 마음대로 시장에 가서 매매를 못했어요 물품을 못 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은 뭐예요? 숨기고 다녀야만 됐습니다 시장 가서 물품을 사려고 그러는데 어? 보니까 그리스도인 냄새가 나 그러면 팔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사야만 되느냐 이렇게 보면 물고기 표시가 되어 있는 장사꾼들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 표시 아니면 이런 수건이나 이런 천 같은 걸로 이렇게 꼬아 놓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꼬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꼬아서 오늘 잘 안되는 연습을 했는데요 이렇게 꼬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 표시입니다 이 표시 크로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나한테 와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신앙의 삶을 살고 또 다시 일터로 나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로마의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 이 바울이 전도했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 그 기간 때에 로마가 어떤 기록을 했는가 뭐 나라를 확장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지중해 연안의 모든 땅들을 정복했다 이러한 기록들이 있는데 로마가 기록한 기록들 중에 아주 이상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일제식민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강제 끌려가가지고 일본이 부강해지고 일본의 나라가 발전되는 데에 한 몫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배운 거죠 역사 시간에 그 사람들이 정말 희생하고 헌신했죠 그 자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죠 그러나 일본은 그 역사의 흔적을 자신들의 모든 교과서에서 지워버렸죠 심지어 고전에 남아있는 보존되어 있는 그 역사 자료에도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한인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일하고 섬겼던 것도 그거 다 지워버렸다 그래요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는 자신들이 부강해지고 자신들이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에 한 몫을 한 한 그룹을 적어 놓았어요 그 그룹이 누구냐면 종이고 노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종으로 삼고 노예로 부렸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방인도 있고 잡족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퍼센테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 후 첫날 매일이 나의 예배의 삶으로 믿고 그렇게 자신의 그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경우 가끔 볼 때도 있지만 내가 어느 나라나 어느 사람의 노예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전도사님의 종이고 노예예요 전도사님은 나에게 일당을 주면서 자 너 이거 일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제가 노예고 종이라고 친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 봤습니까 아 우리 주인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켰으니까 난 노예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인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8시간 내가 목숨을 다해 일하리라 이런 종 노예 봤습니까 없죠 종과 노예는 어떻게 삽니까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가 지배했던 그 기간에 종과 노예 역할을 했었던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이 인정할 만큼 성실했다 부지런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근거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인정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 냄새를 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매일의 삶이 안식일이요 예배하는 날이요 성찬을 나누는 복된 말씀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닮고 싶은 유두고 유두고 같은 성도가 우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이름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 딱 들으면 우리는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구분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이름은 낙가무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딱 이름 듣자마자 어떻게 아세요? 저 목사님은 중국 목사님이시구나 이렇게 안 하죠? 저 목사님은 일본 사람이구나 한국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름만 들으면 딱 알아요 그렇죠? 러시아 사람 백인들 이름 그런 스타일이 있고 또 흑인들 이름 스타일이 다 있습니다 당시에 유두고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아는 당시에 종과 노예의 흔한 이름이 유두고라는 이름입니다 너무나도 흔한 이름입니다 종과 노예는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지금 청년입니다 오늘 9절에서 청년이라고 나온 단어는 15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 자기 혼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나이를 얘기할 때 청년 오늘 12절에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똑같이 유두고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아이라는 단어는 15세 이하 즉 14세부터 8세 정도의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얘기할 때 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청년 유두고 이제 젊은 나이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종으로서 노예로서 하루 종일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이 들렸습니다 오늘 밤에 모인데 예배들인데 오늘 설교자가 바울 선생님이래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이제 곧 이튿날 떠나신데 오늘 꼭 말씀 우리 들어야 되는데 우리 오늘 꼭 성찬을 띄어야 되는데 이 유두고가 너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장소로 오게 됩니다 예배 장소에 딱 왔더니 자리가 없네 너무 빡빡 차서 봤더니 저 창문 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두고 청년이 그 창문 틀에 가서 앉아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오늘 구절 말씀해 봤더니 깊이 졸더니 그렇게 되죠 깊이 졸더니 설교 듣다가 잠깐 존 것이 아니라 설교 듣다가 그냥 자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잠을 잤겠어요 8절에 보면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입니다 그 등불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등불은 기름 등불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보면 옛날 초 보면 초 딱 켜면 뭐가 막 일어나죠? 끄름이 막 일어나죠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끄름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그 방 안은 화학 성분으로 인하여서 아주 탁해지게 되죠 빽빽히 모여있는 다락방입니다 창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앉아있습니까? 거기 창문에? 유두고가 앉아있습니다 그 모든 나쁜 연기와 끄름과 그 화학 성분 연기들이 다 어디로 가요? 유두고 창문으로 가게 되죠 졸겠어요? 안 졸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한 피곤한 몸을 이끌고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말씀 듣다가 죽어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끔 조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밤에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예배 들이십니다 어떤 분은 또 눈치채지 못하고 눈치 없이 막 쿡쿡 찔러요 자기 가족도 아닌데 막 깨운다고 무릎을 이렇게 한 번 만져준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창피한지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 정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라도 교회에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유두고를 닮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00년도 7월에 미국 유아 와서 몇 개월 동안 농장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 뉴욕으로 올라와서 이제 어학연수 하면서 또 파트타임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잊지 않고 늘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공부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돈 벌 때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제가 그게 몸에 익숙해져 있었고 또 정말 힘든 유학생활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몸 된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일 나올 때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동일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유두고와 같은 삶 우리가 정말로 이 미국 땅까지 와서 마치 마치 진짜는 아니지만 마치 우리의 신분과 삶이 종 갖고 온 노예 같은 힘든 이민자의 삶일지라도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사모할 때 비록 졸다가 떨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혹시 유두고 같은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이 유두고 같으십니까? 12절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났더니 적지 않은 위로를 공동체가 받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참 신앙의 깊이도 없고 믿음의 깊이도 없지만 내가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 다시 안식구 첫날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변화되게 됩니다 아이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이냐 누군가가 함께 살아줘야 돼요 데리고 다녀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 데려다니고 손잡아주는 사람을 두 카테고리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 이제 이 아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적지 않은 드로와 교회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끌어주는 것입니다 아 그 청년 맞아 종이잖아 노예이잖아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여기 앉으라고 내가 했었어야 됐는데 아 내가 자리도 못 내어줬네 그 청년이 오죽했으면 저 창틀에 앉아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러나 살아났을 때 위로를 받게 되고 이제는 아 내가 저 청년 저 아이를 붙잡아줘야 되겠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같은 유두고를 다시 잡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청년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수덕수덕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유두고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졸고 있는 당신에게도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마음 아파하는 당신에게도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씨없는 당신에게도 있다 그리고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다 잘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막에 와서 제사는 기가 막히게 드립니다 얼마나 잘 드렸는데 그 제사법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켜내려오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지금도 제사 연습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제사 연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3성전 왜냐하면 제1성전 무너졌죠 제2성전 재건했다가 다시 무너졌습니다 에이드 70년도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3성전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제사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레위기법에 근거해서 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연습했지만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 지내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많게는 11km, 12km까지 가면서 다른 진영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고 예배 드린 자가 제사 지낸 자가 가자마자 다시 성막으로 와서 회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허다했다고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주차장에서 싸우고 예배 드리고 밥 먹다가 맛있게 먹다가 시험에 들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라도 예배의 연장선상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참된 예배자로 유두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